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40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한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협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1번에 협회 설립의 해가지고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줄에 협회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개로 통폐합됐습니다. 물론 두 개냐 한 개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협회의 성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아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X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는 국토부장관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는 것은 오직 협회 설립인가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인가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회원가입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2개, 3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241페이지 협회 설립의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2번, 정관작성인데요.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요. 창립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242페이지 메뉴에 창립총회는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첫 번째 발기인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창립총회인은 전국에서 600명 이상이고요. 이 600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밑도에서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광역시 밑도가 15개니까 합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4번 협회 설립인가 받아서 5번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의 협회의 조직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양가로 1번 서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부, 지회는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공구에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244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동그라미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같은 교육이라도 수탁 업무입니다. 밑에 2번에 수탁 업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을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한국공인계사협회의 경우 한방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 수탁 업무는 수,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 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중에서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은 원래 시도지사 그리고 직무 교육은 등록간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법제 45조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는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24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격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서는 공제규정의 내용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세요. 시험에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협회의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회계 관리인데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식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개월 밑줄 치시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숫자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밑줄 치시고요.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죠. 국토부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 둔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첫 번째 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협회에 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인데요. 19명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분의 1 미만 그래서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 협회 임원은 6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양가로 9번입니다. 공제사업 개선 명령인데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냐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리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양가로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역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양가로 11번 재무건전성 유지의 의문데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었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업 여력 비율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국공인계사협회가 약 1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1번 감독권자인데요. 협회에 대해서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X죠. 전부 국토부 장관이고요. 24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사항입니다.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250페이지 인가, 보고, 신고, 승인이 있는데 신고 그게 보면 지부, 지회 설치는 사후 신고입니다. 인가는 미리 인가 받아야 되겠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미리 보고가 아니고 사후보고가 되겠죠. 승인은 공제규정, 재정, 승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25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가 거래계약서 표준 소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죠. 따라서 1번 X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00명이 아니라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인가 받아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승립하죠. 3번은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 X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렙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인가 받으면 승립한다. X입니다. 설립 등기해야만 승립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253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인데요. 8번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 복을 위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만 하나 더 볼까요. 운영위원회의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일명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보축인데 보충적 규칙이 되겠죠. 교육위탁입니다. 교육위탁 자 실무교육위탁입니다. 물론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연수교육도 위탁할 수 있고 직무교육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 자 업무 위탁 실무교육위탁입니다. 실무교육 교육위탁인데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이게 고등교육법상 학교죠. 전문대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탁은 자 그 위탁받으려는 기관 즉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요건 양가로 1번에 보면 강사요건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는 경력 필요했고요. 2번 전임강사는 2년이고요. 3번 석사 3년, 4번 변호사 2년, 5번 질거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6번에 공인융계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255페이지 맨 밑에 강의실 면적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그 다음에 256페이지 시험업무 위탁입니다. 시험업무 위탁 시험업무 위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는 위탁할 수 있는데 대학전문대학에는 대학전문대학에는 시험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수수료 내는 것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2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수수료 내는 것 수수료 내는 게 첫 번째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요. 이 두 개는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혹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자격증을 처음에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장이 시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성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수수료 우리 교재 257페이지까지 했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했네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3번이네요. 바로 나오죠. 답이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수수료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5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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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무부양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아니면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258페이지 맨 밑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강고를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뭐냐면 부당한 이득을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화 환행위 입주자 커뮤니티 동대표 분여회 이런 데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259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50만원 중에서 국고에서 50%까지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받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보다는 검사가 힘이 세죠. 처벌받고 안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있고요. 포상금 받고 안받고도 검사 손에 달려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재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신청하면 안줍니다. 동그라미 5번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1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는데 2인 이상 2인 이상이 신고를 한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2명이 같이 오면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원씩 나눠준다고요. 10명이 오면 각각 50만원 해서 5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5만원씩 1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최초로 국가기관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포상금 최대 5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달 전에 한 명이 50만원 받아갔다고 하니까 또 포상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뒤에 한 사람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260페이지 260페이지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갑가을 갑가을이 있고요. 갑가을이 포상금을 받는데 A, B, C, D E까지 있나요? 자, 먼저 기역 갑은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기업을 한 A를 고발하였으며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50만원 받네요. 그 다음에 이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D, E, E도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 제기하였다. 그러면 먼저 한 갑만 받죠? 갑 갑만 50만원 받습니다. D에 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D겟 갑가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기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고 했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상 두 명이 같이 왔으니까 각각 50만원 줄인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얼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습니다. D와 E를 신고했다. D와 E를 그럼 D와 E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50만원 받는 거죠?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받으면 포상금 안 나오죠? 무혐의 처분 E는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갑은 125만원 얼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시업다가 261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교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협회가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수수료는 물론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그래서 꼭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보치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교육제도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